이동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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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는데요 불안하게 얘기를 하네요 아무래도 머리가 길다보니까 이렇게 잔머리가 많이 나와있거나 이걸 이제 가끔 이렇게 좀 정리해줘야 필요할 때가 있어요 꼭 그거를 되게 세심하게 어디 잔머리가 나왔는지 알려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오빠를 만나면 늘 넘어지거나 이렇게 엎어져 있거나 뭐 이런 장면들이 많은데 늘 되게 제 걱정해주고 괜찮은지 뭐 불편한건 없는지 늘 먼저 이렇게 배려해주는 모습에 굉장히 감동했고 서준 오빠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넘어져서 누워있는 신이 있는데 이 아무래도 교복침하다보니까 그래도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오빠가 옷으로 이렇게 다 앵글에 안보이게끔 알아서 막 다 가려주고 이걸 다 이렇게 해줬어요 와 보여요가 엄청나신데 어우 근데 어깨가 약간 올라가시는 것 같은데 쑥스러워서 어찌할 말을 몰라서 와 사실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죠 그럼요 이제 다 연기 촬영 현장이니까 정신 없을 수도 있는데 계속 저한테 이렇게 해주고 배려하는 모습에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와 이거는 박수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우 칭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또 당국 떨리지가 안된다고? 아 아니야 아니야 팔이 안 떨린다고 이렇게 무겁지 않다 떨립니다 떨리는다 많이 떨리지 아니야 실내가 안 떨리지 빨리 실내로 쏴야지 아니야 우리 실내 만당이잖아 아까만 보셨지 내가? 근데 왜 이렇게 실내 차? 아니야 와 무겁지 안 무겁지 안 무겁지 난 미워하잖아 못생겼다고 그러고 달달한 거 먹으러 갈까? 케이크 같은 거 먹을 거 주는 사람 착한 사람 잠깐만요 잠깐만 아니 너무 1초만에 장검 해제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먹을 거 준다니까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죠? 보통 이렇게 우울할 때 치킨 시켜줄까? 이렇게 하는 기분 좋아지잖아요 먹을 거 사주면 다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착한 사람이네요 네 착한 사람들이네요 네 착한 사람들이네요 다음 상황 다음 상황 다음 상황 다음 상황 다음 상황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 말라고 했다 하 아 왜 그래요 오늘 무서워 좀 써니야 보울 살짝만 보울 살짝만 보울 살짝만 보울 살짝만 써니야 아 줌 아 줌 아 줌 아 줌 이게 이게 너 스타일이 왜 왜 넷 여기다 나와있어, 뭐 이런 거? 아 쑥쑥! 쑥스러워하는 거? 어, 그런 거 약한 거 같아. 수호 그런 거 되게 잘해, 컷하면 바로 싸우고. 지금 물. 되게 잘해, 컷하면 바로 싸우고. 지금 물. 그래. 주경이 팩을 보면서 굉장히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나름 오빠가 정말 배려심이 넘쳐서, 저 그 마스크팩을 예쁘게 찍어주겠다고. 아 그쵸. 저 주경을 또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스윗가잇. 그, 어 스윗가잇인가요? 오빠 스윗가잇. 또 칭찬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는데요. 불안하게 얘기를 하네요. 아무래도 머리가 길다 보니까, 이렇게 잔머리가 많이 나와 있거나, 이걸 이제 가끔 이렇게 좀 정리해줘야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쵸, 그쵸. 꼭 그거를 되게 세심하게, 어디 잔머리가 나왔는지 알려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오빠를 만나면, 늘 넘어지거나, 이렇게 엎어져 있거나, 뭐 이런 장면들이 많은데, 늘 되게 제 걱정해주고, 괜찮은지, 뭐 불편한 건 없는지, 늘 먼저 이렇게 배려해주는 모습에 굉장히 감동했고, 서준 오빠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넘어져서 누워있는 신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교복 치마다 보니까, 그래도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오빠가 옷으로 이렇게 다, 앵글에 안 보이게끔, 알아서 막 다 가려주고, 이걸 다 이렇게 해줬어요. 와, 베너가 엄청나신데요. 어우, 근데 어깨가 약간 올라가시는 것 같은데. 아, 쑥스러워서. 어찌할 말을 몰라서. 와, 사실,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쵸? 그럼요. 이제 다 연기 촬영 현장이니까, 정신 없을 수도 있는데, 계속 저한테 이렇게 해주고, 배려하는 모습에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와, 이거는 박수 한 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우, 칭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아니, 세블리움으로. 떨리지도 안 했다고?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 팔이 안 떨린다고요. 이렇게 무겁지 않다. 아, 떨린다. 떨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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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떨린다. 오, 지경이 나에게 신뢰가 없어. 아니야, 신뢰가 안 떨리지. 빨리 신뢰로 쏴야지, 쏘고 나. 아니야, 우리 신뢰가 안 떨리잖아. 아, 또 뭐였지. 진짜? 근데 왜 이렇게 치면 참? 아니야. 정직돼 있어, 손님. 정직돼 있어. 와, 뭐였지. 아니, 안 먹어봐. 됐어요, 왜였어요? 좀 살래요? 천준이가 공부 잘하나요? 천준이가 공부 잘하나요? 하... 어디 다음 장도 어디 가. 하하하하. 좀 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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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보셔.